여러분 오늘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편안하게 이번에 새로 하는 몇 가지 방송 중에서 9월달 우리 한국 이러닝의 축제 이러닝 코리아에 저희가 선물같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솔루션으로 정말 그 멋진 소중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름 그동안 전문 스튜디오에서 학교에 있는 교수학습센터나 혹은 이러닝센터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방송국 장비들, 방송사에서 하는 종편과 같은 데서 하는 장비들을 공급해오면서 이렇게 정말 숨가쁘게 다가온 스마트 미디어 시대 스마트폰의 미디어를 보내는 시대 중에서도 유튜브 방송 시대가 우리가 접하면서 매일 보고 있는 유튜브 강의들이 학교에 가서 하는 강의 이상으로 많이 보고 있다. 이상이 아니라 지금은 아마 수백배 동영상은 스마트폰으로 본다.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아마 상당한 내용들은 다 동영상 강의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성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텔레클레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텔레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그 원격이다 이런 단어가 있고 클래스는 교실인데 교실과 일반 그 장소의 차이는 칠판이 있는 공간, 학생들이 교실에 오면 선생님이 칠판을 사용해서 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칠판이 프로젝터가 나오고 전자칠판이 나오고 다양한 미디어 툴들이 나오면서 교실은 바이오로 멀티미디어 교실, 복잡한 교실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교실을 가진 텔레교실이 유튜브에 있는, 무크에 있는 대학의 강의나 혹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양한 클래스들이 출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알다시피 칸스 아카데미라는 것은 미국의 K-12의 혁명을 사실을 일으켜서 정말 모든 미국의 학생들이 칸스 아카데미 강의를 듣지 않고 졸업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 최대의 K-12 학교가 완성이 되었죠. 그러한 강의를 보는 이 스마트폰의 교실을 저는 스마트 교실이다, 스마트 클래스다 이렇게 용어를 정의도 해보았습니다. 이 스마트 교실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듣는 강의처럼 스마트폰에서 강의를 보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선생님이나 전석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 프리 하이웨이, 미디어 교육 강의의 하이웨이인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하기는 하지만 한정된 사람이 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저는 이 텔레클래스에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고 어떠한 방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왜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공간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제 방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의 카메라를 제가 이렇게 카메라 줌을 가지고 보시면 실제로는 이런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방이 일반 방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어디선가 볼 수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강의야말로 텔레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기다가 제 앞에 있는 지금 이 장면은 제가 또 하나의 카메라로 제 앞에 이 스튜디오 운영 화면 소위 페북 화면과 제가 나가는 화면을 같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다가 스카이프나 줌을 연결하게 되면 양방향 수업이 되는 앞에 스크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지금 저희 노트북에서 어떤 장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장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스피커가 연결되고 파워포인 화일이 들어가고 키보드가 있고 카메라가 연결되고 제 노트북이 연결된 프로 버전입니다. 이렇게 다 꾸며도 대략 한 450만원 정도에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지고 간단히 여러분이 파워포인 화일하고 카메라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다 화일을 올리고 제가 만약에 파워포인 화일을 지금 클릭하게 되면 제가 지금 이런 화면 아까 보여드린 두 개의 화면 중에 이 스튜디오 화면 중에 이 파워포인 화일을 클릭하게 되면 즉시 아까 설명드린 이 파워포인 화일이 나오고 마우스 클릭에 의해서 다음 장, 다음 장을 바꿔가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는 내용 중에 자동 강의 장치라는 것은 이 포인터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장면이 변화되는 스마트 PD 기능이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혹은 더 선생님이 크게 나오게 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집중해서 듣게 하고 있는 모드의 스위칭을 이 스마트 교실의 장면이라고 하면 스마트 교실에 어떤 카메라가 들어가서 그 카메라 선생님과 칠판을 보이고 있는 이 장면에서 선생님이 포인터로 올라가서 설명을 할 때는 자동으로 이 화면이 커지게 해서 마치 교실에서 선생님이 제스처로 이 파워포인트 쪽을 가르치게 되면 거기를 학생들이 보게 만드는 것을 스마트폰에서는 선생님이 하는 이 액션에 따라서 알아서 선생님이 커질 때는 선생님이 크게 나와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게 하고 또 반대로 자료를 봐야 될 때는 자료를 보게 하는 장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방식이 과거에는 카메라와 자료를 번갈아 가면서 우리 잘 아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비믹스, OBS 여러 가지를 보면 장면이 나오지만 그 장면을 전환하거나 합성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모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학생들이 학생들은 다 스마트폰에서 SBS, MBC, CNN 이런 세계 최고의 방송을 화면에 보던 눈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보는 장면에 지금 제가 만약에 일반적인 OBS처럼 이렇게 화면에 놓고 강의를 한다면 다소 실망스럽게 보이는 것이고 또 거기서 파워포인트만 스위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장면에 이 스튜디오에서는 메인 장면을 선생님 화면으로 간다. 만약 여기서 선생님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지금 저는 이걸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을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줌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 카메라 움직이지 않고 합성 화면을 바꾸는 트랙리스 모드는 다리미 세계 최초로 2004년도에 특허를 냈던 것이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쓰게 하는 이런 장면들을 정말 일반인도 쓰게 만든 방식이 바로 이 스튜디오의 강의 장치인 것입니다. 저희는 전세계 특허로 어떻게 우리가 VR 기술과 AR 기술을 써서 강의를 할 것인가 어떤 세상에 있는 스위처도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위처도 이렇게 선생님과 자료를 합성해서 스위처같이 믹서해서 소니의 프로덕션 스위처나 비전 믹서나 그로스밸리에서 나오는 것을 쓴다 하더라도 이 장면을 만들어낼 수 없는 방식의 과거형의 보수적인 스위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과감히 여러분에게 정말 편하고 볼 수 있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서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스튜디오라는 것 또 그것보다 더 고성능의 M 스튜디오 또 그것보다 더 고성능의 I 스튜디오 뭐 방송인들이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3D 엔지니어가 쓸 수 있는 V 스튜디오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이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스튜디오를 만들어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 간다 하더라도 이 스튜디오로 충분히 가능하게 되고 그것을 저렴하게 카메라까지 달임에 선정한 것을 가지고 350만원 그것도 100만원만 내면 한 달에 10만원만 내도 운영이 된다 지원을 계속 해주겠다는 렌탈리스트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한 달 내내 여러분이 강의를 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의 이야기와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는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장비가 월 10만원에 가능하게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정 기금을 해서 바로 사셔도 되지만 저희가 항상 서포트하고 안전하게 관리자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에서 이러한 패키지를 만들면서 이 포인터만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서 텔레크래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서 장면이 커지게 됨으로써 강사는 강의에 집중하는 그래서 그 소중한 강의는 교실에서 보는 것 이상 아름다운 화면에서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편안하게 강의할 수 있는 장치 그것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텔레크래스라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의 노트북에서 사용해서 출력 화면을 이 프로젝터 화면에 보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교실에서 보는 것이 지금 제가 보이듯이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게 화면에 프로젝터 화면에 20배 크게 나와서 선생님의 제스처나 얼굴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손이 움직이고 손을 좌세를 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이 손의 동작과 표정과 얼굴은 제가 기획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성장하면서 제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왠지 이 좌세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하지를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제 표정과 제 제스처에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대학에서의 교수님이나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은 이러한 선생님의 의지를 학생들에게 공부하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을 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선생님의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화면만 크게 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여기서 잘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과 그 툴을 가리키는 것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창의적으로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칸스 아카데미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그 샘 칸이 잘 푸는 MIT를 간 학생처럼 똑똑한 사람이 잘 풀어서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는 방식은 정말 어려워서 못 푼 사람이 그것을 알게 할 때에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이고 학생들은 계속 의문을 계속 어려움을 봉착하면서 스스로를 개척하게 해 나가는 길을 유두하는 것이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또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걸음바를 배워 서서 걸어가듯이 지식의 길로 오게 하는 가이드를 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서는 교실에서도 이걸로 썼으면 좋겠다. 물론 교실에서 가르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다 대체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나하나 이런 방식의 강의를 하게 되면 이 강의는 녹화되고 인터넷에 공유되고 또 그것이 후세까지 전달되는 여러분의 정보 컨텐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다림에서는 이 아름다운 배경과 내용을 교실을 학생들에게 인식하게 하는 툴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뒷배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고 여기에 책상이 지금 있는데 이런 책상을 실제 크로마키가 아닌데도 늦게 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이런 효과를 가지고 가상처럼 느끼게 기왕이면 아름다운 공간에서 강의를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텔레프레젠테이션은 자료를 원격에 보내거나 선생님만을 보내주는 것이 아닌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스코에서 나오는 텔레프레젠스 시스템 폴리콤에서 나오는 화상회의 시스템 우리나라 국무회의에도 쓰고 있는 데를 보면 프로젝터에는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그 옆에 텔레비에 발표자가 있어서 마치 발표자가 거기 서서 강의하는 것 같지만 그 발표자는 지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듯 집중된 화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영상들을 보면 항상 국무회의원들은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거기 파워포인트가 나오니까 저기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보고 저쪽에 나오는 강사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소리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이런 자세와 제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 스튜디오에서는 자료로 가면 자료가 커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커지게 하는 방식의 특허기술로 새로운 스마트 강의 장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하는 환경이 책상도 좀 아름다워야 되고 배경도 아름다워야 되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해서 그런 것을 아름다운 꿈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뒷비디오에는 애니메이션 효과에 의해서 다소의 집중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디오나 툴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거기에 맞게 활용하면 되고 어떤 씬에서 어떤 장면을 쓰는 것이 필요한가를 미리 다 선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올린 다음에 간단한 변경 조작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강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스튜디오를 순식간에 만들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제가 한두 개를 할 때마다 다르게 해외 할 때 또 이런 장면, 국내 할 때 이런 장면을 하면서 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이제 그 이러한 지금 제 노트북에 나오는 화면인데 이 장치는 이런 노트북에서 스튜디오도 또 장면을 조정하는 모니터를 더 크게 작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이 장면에서 제가 이 모니터의 프레임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은은한 프레임이 돼서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거를 넣을 수도 있고 이 편안한 프레임도 조금 더 우리가 두께를 더 크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크기를 조정을 원하면은 그 크기도 그냥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고 있듯이 이렇게 해서 장면을 만들어내므로서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녹화는 물론이고 지금 제가 녹화를 하면서 동시에 페이스북에 방송 유튜브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송 화면들을 만들어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튜디오에서도 사용되고 화상회에서도 사용이 되고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그 화면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화면에 만약 인풋을 여러분들이 바꿔보면 제가 이런 데서 하고 있고 또 제가 쓰고 있는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에 상대방을 보이고 여기에 제 강의가 나오니까 이쪽에다가 상대방을 보인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장면 제 노트에 나오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텔레비만 두 개 있으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누구랑도 아주 멋있는 스튜디오에서 화상회를 하듯이 발표를 하는 보고를 하는 자료를 보여가면서 설명을 하는 회의를 만들므로서 그동안 불가능했던 텔레프레젠테이션 원격 클래스 텔레발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텔레컨퍼런스가 비로소 완성되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들을 여러 차례 다양한 데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브라질에 있는 친구 패친 친구와 이렇게 보이면서 방송도 하고 거기다 이런 자료를 설명하고 하는 것이 동시에 만들어짐으로써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스크린을 마음대로 스위칭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교실에서의 강의는 핸드폰으로 보여질 수 있다. 다림이 만든 이런 방식의 기술에 의해서 충분히 모든 사람 원격으로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마트 세상에 스마트 클래스들을 선생님도 컨퍼런스에서도 만들어가면서 멋진 세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다림이 스튜디오로 여러분의 공간에서 여러분의 강의실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전세계 누구나 함께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그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보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__. 저의 학교에서